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거 날라드리면 되는 거예요? 네, 이거 저거하고 이거 제게서 날려놓은. 왜 음리들이 이렇게 일로 일로 사신 것을 보면 한빛적으로는 걱정이 됨서도 푸근하기도 하고 그래요잉. 곡석들도 애쓰는 할매 마음을 아는지 굳은 날씨도 잘 전달하고 잘 되었는데요. 할매도 끝가량 해볼 작정이시랍니다. 비가 넘어다와도 걱정 안와도 걱정. 이제 어차에게 일계보 번개로 세울까? 홍수가 많이 왔다만이라서 세울까? 힘든 거부를 만내더라도 당신이 길러는 것들을 뭐냐 생각은 그러게 한 시상 품어오시답니다. 그 시상 그 맘자리로 마실갑니다. 우리 전라북도 어르신들 어찌게 잘 계신가 하고 오랜만에 마시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기시냐고. 광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광주? 네. 전주에서 오라고 해야 안 올 것이여.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이 와서 그러냐. 그 말이 내 말이야.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. 이 순창 금과면이 전국 최장수지역으로 꼽힌 딘디요. 그 중서도 최고 어르신이십니다. 이 세월 고개에서도 정정하시다네요. 작년 9월에 음력 9월달에가 내 생활인디. 그날. 자그 상 장수 상장 딱. 보냈십다. 그 시방 피난방에서 걸어놨디. 우리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. 백한살. 늑들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고상을 지도하게 안 했어. 아이고 백년이라는 하는 세월을 넘어오시는데. 왠간 일들을 다 적고 오셨것째라이.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이신디. 포탄이 쏙쏙 떨어지는 데까지 대인성대가 밥조가 군인들 갖다 주고 그랬어요. 헉. 적포가 막 넘어갔고. 그때는 꼭 요만한 거 밥 갖다 시안에만 땡땡 얻는 것 같다 지금. 물에다 담가서 된장 물에다 떼겨따 갖고는. 싹다리 물 조각가 쌓여갖고는 그냥. 숟가락으로 두어 번 긁어넣으면 끝나버리잖아. 하죠 그때는 배고파갖고 좋게. 그 난리들을 적고 오면서 가족들을 잃고. 천말로 말로 다 못할 일들이 많으시답니다. 고르게 범소 한 세기를 헤쳐오신 거 있잖아이. 천말로 세월 가는 중 모르게 열심히 살았는디요. 고르게 한 백 년을 살아와서 돌아본게. 인생은 짤룩고 하루는 질더랍니다. 여기가 어르신 댁이에요. 그 질디진 하루 속에서도.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찌됐든 맨듬선. 싸먹 싸먹 보내신다네요. 그때는 불이 안 나죠. 날 시간이 있다니. 사람이 자꾸. 여러 사람을 벗고 다니고. 불이 안 나죠. 근데 안 벗고 다니고. 그렇게 잘해. 홀로 살았신 지도. 꽤나 오래되셨는데요. 우리 덕질 양반이 원체 파지르는 의식 같고. 집안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신답니다. 아이고. 요지 좀 못하겠네. 힘들어서. 우리 덕질 양반 파지르는 성정에서. 한 세월을 끌어오신 그 진력이. 짠이 느껴지고 마이러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. 어떻게 살아야. 밥 먹고 잘 살. 피내고 아픈데 없이 피내게 살면 잘 살지. akap. 어찌든지 이렇게 든든히 제게 주셔요. 우리 어르신 세월은. 특별히 더 천천히. 오래오래 가라고 빌랍니다. 어르신 가볼게요. 고마워. 건강하세요 어르신.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깨털고 계세요 깨털고 계세요 방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3살이라고 들었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시네요 예 밥은 그냥 아무거나 끄므락 끄므락 할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따님이세요 일도 이렇게 도와주시나봐요 일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그만 셋 다 차부르게 아우씨 창팽떡 올해 연세가 아흔 셋인데요 아니까장도 구백평이 넘는 농사를 지신다네요 아이고 참말로 여장부시절 아잉 인식과 일만 하시네 인식과 일만 하시고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네 누이는 보면은 옛날에 내 흔한 가락이 있어갖고 다 다 내가 헌너마 못 이어 지기들이 헌다고 지라도 내가 헌너마 못 이어 이제 이 일로만 사러 왔던 시절만은 못해도 아직까장 이 일로는 넘 뒤에 서기가 싫으시답니다 이제 저까지 내려놓으셔도 될 거인데요 강안도가 우리 딸 막내딸 강안도가 막내딸 강안도가 있어요 우리 막내딸이 몇 남매 나오셨는데요 아들 둘에 다 딸 다 썼어 걔가 지름도 짜만 다 주워 남병소 두 병 줄 때 한 병 줄 거 땀이 죽죽 흐리만 그만 이어 요리 어째죠? 예 예 아이고 그러게 눈에 골피는 사람이 많아갖고 어째스께라 밥 잡을 때 없으면 묵고 가죠 예? 밥 잡을 때 없으면 묵고 가 있는 반찬대로 우리 있는 대로 드릴게 아이고 예 우리 먹은 대로 드릴게 예 같이 먹읍시다 우리랑 밥 잡을 때 없으면 감사합니다 문 밖에 나오면 고생이야 너 우리 음리들 덕에 항상 배불러요 우리 창평떡도 한 시월 바지런히 잘 보내고 넘 주는 재미로 지내고 계시답니다 암은 심해 우리 사람 밥 안 주고 보내면 속이 암은 좋아 잘 먹겠습니다 없는 시절에도 배고는 유재들 미긴다고 당신이 굶어가면서 베풀고 살아놓으셔 갖고 요 근덩서도 유명하시답니다 로봇에서 이러고 셋밤 남은 없는 집이다 부서나 물고 갖고 왔어 통 우리 집 안 갖고 들어왔어 젊어서도 그렇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대 가방밥 가져가려고 배고픈 집이 바깥단지으로 가갖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강을 달아주시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덕니다 암은이라 베풀어오신 그 세월만큼 더 오래 건강히 지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? 네 뭐하고 계세요? 아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 죽겠구만 근데 그런 데가 물을 찍혀서 막 휘어느라고 아유 아유 놈들은 안찍은데 나는 그냥 고통증 나서 눈질도 다 들어와 버려 그냥 길가상 집이어가지고요? 네 아이고 내 아이고 미안해 갖고 왔지 내가 함텀 예? 미안해 갖고 오고 사 뭐가요? 미안해 미안해 사진도 찍었단게 아유 아유 오히려 저렇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촬영해 가야 저는 돈을 벌어 먹어요 그래요? 네 오 그렇지 오가는 사람 좋게 쉬어느라고 물을 뿌리신 뒤요 요렇게 마음 신날로 우리 풍산떡도 한때는 엄한 풍파를 적고 오셨다니요 네 콩숭으로 대이고 콩타자고로 대이고 포타자고로 대이고 나랍비로 대이고 그때는 또 나랍을 나시로 비어갖고 또 못 탔잖아 네 징그러 아유 넘들은 어빵 넘들아 아들 하나 따라놔도 같이도 못하고 그 식다고 쌓고 그넥디 나는 그놈 다 가르쳐어 할아버지랑요?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거랬어 아후 내외간에 참아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작년 요맘때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러게 일로만 살았셨답니다. 그럴 때가 있어야. 그런데 그냥 가시버렸어, 참 말로는. 아이고. 말년가장맨 고생만 얻어 가시는 게 짠없고 미안한 마음이 딱 은채 갖고 있다니요. 아버지가. 아버지가 6.25 참전용사예요? 네. 그런데 그냥 사방 속에 굴러진 거 그냥. 집이 있들 못 잊지. 영이 오고 그런데 사람들이. 할아버지가 엄청 인자하게 생기셨네요. 두드러니까. 일이고 성정이고 뭐하나 빠지는 거 없이. 집이서든 동네서든 든든한 어른이셨는데요. 옛날 분 같지 않게 어느이 다정하셨답니다. 그런데 산중으로 뒤집어서 내가 울었어. 이렇게 보면 산이 앞산을 보면 앞을 칠려고 하고. 뒷산을 보면 뒷꼭지를 칠려고 하고. 그러더라고. 뒤집어서 본 게. 뒤집어 온 날 본 게. 그래서 내가 막 울었어. 뒤집어서 대안에서. 그냥. 신랑이 왔어. 뒤안으로. 왜 우냐고. 자네. 아줌마가 운다고. 그래서 왔어. 그런데. 왜 울었는가. 그런데. 아니 산. 내가 진리핏에서 지집하는지. 산중으로 지집어온게. 내가 절퉁에서 울었지. 내가 뭐. 당신 나빠서 우는 것이 아니여. 그래서 그때. 우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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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보면. 지집스러운 게. 우유 운다고 볼 테기. 뽀뽀를 하려. 천국에. 그냥 어른들 안 볼 테기랑. 애기들 먹기로 그냥. 좋아서 그냥. 우리 할머니는요? 응. 딸을 걸고 좋아서. 응. 아이고 참말들 먹기로 그냥. 그야말로 천정 배필은 따로 있는갑이예요이. 영감님 의지 하나로 그 외로운 날들을. 다 극복해 오셨답니다. 그런 사람이 없어. 아니. 처음 봤어. 해나게 안 거두고 깨면 벌벌 떨고 그냥. 잘 지냈으면 좋겠어. 우리 영감님. 하여간에 좋은 양반들은 꼭 얻는 가시부로요이. 아무래도 잘 지내고 계실 거입니다. 오늘도 그 자리에서 바지러느니. 주어된 책임을 다 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. 한 세상을 옳게 헤쳐나오신. 당신들 인생이 우리 역사제라이. 고르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에서.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배워갑니다. 저희는 시간대ные 내용을 자세히 써서 있어요. 저희는 시간대가 보존적으로 성장하는 유산에서, 두 번째 분은 아주 reasonably 심란이 되겠습니다. 저도 이 공경은 어떤 게 아니고?